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뵌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우리 이 프로님이 세 번째 하시는 거죠 저는 고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3프로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원래 야간 글로벌 라이브를 하시는 걸로 3프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세계 전체 시장을 보면 한국 시장이 정말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만한 거는 정프로, 김프로 두 분께서 하시고 나머지 큰 시장을 이 프로가 주로 담당을 해주라 그래도 금요일, 금요일 야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이렇게 썩 다른 두 분이 반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제일 나오기 힘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또 웃기 좀 그렇죠 장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냐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S&P500은 한 2% 빠져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고점에 물린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빅5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구글이나 넷플리스, 아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됨이 한 6% 밀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게 애플인데 애플 아마존이 한 10% 이상 한 15%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1년 동안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이제 한 20% 이상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이건 이런 거는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미국장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흔한 한 8결마다 이 정도 하락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데 이기고 올라왔죠 코로나 터진 거 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또 특히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다 그럼 이번 올해는 사실은 실적을 기반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보통 이제 제롬 파월 연중 의장도 그렇고 아마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가는 저는 이제 고용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실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지표도 굉장히 주마다 나오고 있는 실업소당, 시정권소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경제 지표는 사실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닌가 특히 고점에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지만 뭐 그냥 장을 계속 본다고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하시면서 좀 시간을 지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오늘부터 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빠졌습니다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좀 아픈 것은 테슬라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인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12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8%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연일 터지는 악재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2, 3%의 양호한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저는 뭐 사실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걱정이 크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색깔이 굉장히 진한 붉은색인데 지금 IT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IT가 어제는 한 얼마입니까 3.53%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 반도체가 한 5%이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IT 하락을 이끌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빠졌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회 상위 종목들이 있는 이미 소비자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더욱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기사가 나온 걸 많이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엔드비테가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15센트 적자였는데 2배가 넘는 적자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지난번 펩시코에 이어서 맥도날드하고 3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그래서 일단 햄버거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맥플랜트라는 햄버거를 출시한답니다 식물성 햄버거 고기가 들어가 있는 맥플랜트? 네 맥플랜트 농장버거 이런 뜻인가 봐요 약간 그런 건데 뭐 제가 보기에 충분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맥도날드가 그 색이 많이 팔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때문에 호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브레인지하고 지금 또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건 연브레인지는 타코벨, 피자웃, KFC가 모여있는 브랜드가 모여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지금 사업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이런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언드 미트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런 파트너십의 체결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날 이런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상당히 숙련된 아이를 담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주가는 올라가니까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쉬는 이렇게 수공해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애쉬의 창업자가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자기가 만들다가 이거 한번 내가 팔아볼까 시작한 게 수공해프를 올려놓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이 된 건데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호전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금 59센트 대비해서 2배 이상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보통 집에 있어서 집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판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로나 수혜주에 꼽히는 그런 기업인데 저게 각각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만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 모아서 파는 플랫폼 그거가 특화된 온라인 쇼핑이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과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일포스 닷컴이 4분기에 호진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0.75에서 1.04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년간의 최종 올해 전체 어닝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제시하면서 역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 낮췄죠 그래서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부진한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한 30, 40% 더 나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안다고 굳이 어닝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저런 어찌 보면 부러운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도 솔직히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숨기거나 하면 당장 주주가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1년간의 어닝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그러면 슬랙하고 보이는 것처럼 슬랙하고 M&A가 안 되는 거 아니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 물건당 안내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회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지만 이미 회사의 여러 가지 문화, 기업, 미국 실적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본다고 하면 다 솔직히 오픈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를 먼저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약간 좀 당혹스럽지만 이런 문화가 좀 완연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기업을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고점 논란이다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버진 갤러틱이 2분기 연속 매출이 제로인 상태로 지금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손실은 7,300만 달러 손실을 보여줬는데 손실은 아주 많이 커져 있는 겁니다 작년도만 해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엄청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매출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주의수가 전용 동기되면 22%가 더 상장을 시켰죠 유상증자였다는 뜻입니다 돈을 더 풀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매출은 역시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는지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매출이 제로인 회사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0인데 이런 기업들의 도대체 매력은 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출은 없거든요 매출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연속 매출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요 우리는 주가를 평가할 때는 내년에 어느 정도 돈을 벌 건지를 예상해서 그 회사의 주가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죠 그런데 내년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할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동안 보여준 히스토리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는 믿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버진 갤럭틱은 이미 비행기 테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5월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조금 악재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는 우주 여행 가는 것도 지연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원장님은 매출은 낮은데 별로 없는데 주가가 높은 회사보다는 매출이 0인데 이런 회사들은 더 구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버진 갤럭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보여줄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상태니까 오히려 제가 그냥 이런 거죠 오히려 저는 이게 다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 장이 빠지는 거는 오히려 고점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막 한 번 급등하면 엄청나게 급등하거든요 이게 이해 안 가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제가 노란색을 쳤는데 매출은 0고 손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10배인 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식도 2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니콜라가 다시 한번 2분기 연속 매출이 0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똑같이 4분기 똑같이 부진화 실자가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매출이 없으니까 손실은 되게 커져서요 1억 4,700만 달러니까 거의 한 1,600억 정도 나온 그런 손실인데 1,000억 넘게 거의 2,000억 가까이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도 똑같이 상장 주의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5분 전에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트레이밀턴 창업자에 대해서 최근에 회사에 쌓여져 있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의혹을 물어봤는데 뭔가 답을 했는데 굉장히 좀 모호한 답변들 지금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턴의 어떤 그 얘기가 또 한 번에 주가를 내려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전기차를 손을 떼고 수소 쪽만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거죠 아니 다 만들어졌는데 왜 또 그냥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전기차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수소가 오겠다는 이렇게 모호한 답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실제 실적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그런 모호한 답변이 지난 어제도 많이 빠지겠고 지연시축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20달러 깨지고 나서 지금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저점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원래 최저점이 10.10달러인데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좀 공포스러운 예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요 또 한 가지는 플러그 파워가 또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매출이 자체가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 3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거의 원나라 측에다가 4천억 원 정도의 지금 매출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찾아봤더니 아시는 것처럼 SK하고 지금 SK가 여기에 9.9%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역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손실은 뭐 원어로 치게 되면 5천억 원 정도 넘는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상장 주식수가 전연동계에 대해 63%가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은 800%가 올라왔다 주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상 최고의 적자폭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은 역시 이것도 수소전지 관련 회사인데요 이것도 약간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지만 한꺼번에 나왔는데 다 없다든지 매출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좀 관련한 IPO 기업들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 첨부한 거는 이건 아시겠지만 분기보고서를 첨부한 거거든요 분기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오늘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SK가 투자한 기업이어서 별도로 제가 원래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쨌거나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우대시가 상장 후 첫 4분기 실제가 발표했는데요 역시 2달러 67세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기배출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손실은 또 2배 이상 확대되면서 지금 이제 뭐 도우대시 역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룹허브라든지 우버이츠 같은 또 경쟁이 치열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을 증가했고 손실 딱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케팅은 많이 썼나 보네요 네 그렇죠. 홍보 특히 광고를 많이 때립니다 아시겠지만 한국도 요기온에 광고를 되게 많이 때리잖아요 그럼 광고비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별거 뒤로 셌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에어비앤비가 또 상장 후 첫 4분기 실제를 발표했는데 여기는 뭐 더합니다 EPS가 마이너스 11.24로 정말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분기배출 역시 전륜 동기대비 감소했고 숙박에 대한 부분도 전륜 동기대비 약 40% 가까이 증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건 뭐 코로나 같은 것 같고 됐는데 어쨌든 주가는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주가구의 어떤 그런 그런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뭐 백신을 많이 맞고 하시면 뭐 개선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실적은 정말 최악의 실적을 보냈다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달러면 정말 엄청난 적자인데 하여간 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가 크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잉 777 기종이 이번에 왼쪽 엔진 고장으로 해서 모스크바에 긴급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잉 소식입니다 지난번 한 번 또 미국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지면서 약간의 문제가 됐었는데 비행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타평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비행기는 홍코가 아니고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 제 거 마음대로 카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혹탄에 숨어있습니다 오타가 홍콩에서 마들드까지 가는 운항 중에 일단은 지금 엔진 고장이 되면서 모스크바에 긴급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올해 들어 두 번째 이 기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737 맥스 기종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777 마저가 된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에는 백신에 대한 어떤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일상으로 복귀 기다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쪽은 또 자세히 봤더니 비행기들이 속을 새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국에서 상당히 면밀히 조사하겠다 하고 벌금을 매기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 하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똑같은 엔진 고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잉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고 해도 하면 이제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안 산다 사려고 하는 스케줄 인도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인도가 안 되고 있고 실제 737 맥스 기종이 주력 기종이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안 팔리고 나서 정말 주가가 거의 반 토막? 뭐 3분의 1토막가 났는데요 좀 솔직히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작년 12월에 어메니카 에어라인이 737 맥스 기종을 뛰고 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관심이 컸거든요 컸는데 오히려 실제 그게 뜨고 나서도 항공사에서 주문을 나오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주문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계속 새로운 기종에 새로운 기종이 고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잉이 정말 이거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푸닥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까지 좀 불운이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사와의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문제를 직원 2명한테 돌리는 그런 모습도 지금 현재 많은 사회에서 지금 비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주가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티가 오늘 갑자기 금값의 고공행진이 끝났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온수당 1,1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좀 밑에 쭉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는 한 10% 이상 더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첫 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에 투자하겠냐라고 해석했고요 세 번째는 구리나 유가의 강세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의 강세가 커지다 보니까 굳이 구리나 유가가 센데 금을 투자하겠냐 어떤 시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미국 선거 이후에 시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봤는데 지정한 리스크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는 걸로 비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것도 전문가들끼리는 의견은 많이 갈릴 텐데 많이 갈리죠 근데 이제 시티가 보통 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언급했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시장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책이 많은데 좀 나름대로는 좀 충분히 고민하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어쨌거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져왔지만 충분히 또 의견이 부드러우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생각해보면 저게 뭐 배당이 나오긴 합니까 그렇죠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에 전통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지만 금 1키로는 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금 1키로 가격을 비트코인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으니까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금은 정말 안 쳐다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금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안이 비트코인인 건 더 이상한데 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니까 하기에 뭐 수급에는 장사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캐시우드의 고전편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저는 캐시우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ARKK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탑10 종목 ARKK에 들어있는 탑10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탑10 이게 10가지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이 가장 비중이 큰 건 테슬라인데 이건 이제 하락순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S&P500이 같은 기간 동안 2.15%가 빠졌는데 캐시우드의 ARKK가 어떻게 질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두가 1.28 여긴 괜찮죠 쇼피페가 10% 이상 크리스토퍼 테라피티스라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13% 테슬라가 13% 스포티파이가 음원 기업입니다 14% 진로우는 온라인 중개업자입니다 14% 로프는 세트박스 업체죠 15% 스퀘어가 16% 인비트 역시 헬스퀘어 기업인데요 16% 테라당이 22%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평균 빠진 폭이 S&P500 5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고 그저 계속 3일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은 가장 큰 펀드의 유출 두 번째는 테슬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애플을 던지고 구글 던지고 아무도 던졌다는 거죠 그런 매매 형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갖고 있는 주식을 봤더니 또 성적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들 하면서 지금 거의 캐시우드의 ARKK가 다시 한 번 좀 고전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한 번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배칭하더라고요 오히려 테슬라를 더 담을 것이다 라는 쪽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걸 줄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담아시켰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본 의견 중에는 테슬라를 더 담아서 아마 이 낭구를 헤쳐나가는 의견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액티브 ETF여서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마음 바뀌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건 그냥 돈나무 누님 믿고 가는 펀드네요 뭘 담으시든 돈나무 누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최근에 담았던 거는 더 담았던 것은 뭐 로크라든지 뭐 스퀘어 같은 거 테슬라 같은 거 더 담았는데 그런데 조금 그나마 있던 지금 이제 치과 중간 상위 정보도 던지고 담은 거라서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걸 많이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다 기담아되지 않았죠 그런데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화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10%만 더 빠지면 그때는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나중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RKK를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 가져오는 기사의 대부분은 다 많이 보여지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본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은 없는 저는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ARKK가 지금 ETF지만 보유 탑10에 지금 7인과 8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워낙 한국분이 많이 보여져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ETF를 보유하고도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냐가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탑10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어쨌거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종목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점 11위부터 내려가시면 정말 다 한 번도 못 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중소용지를 많이 닿았다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뭐 시장은 제가 보기에 다행히 뭐 반등하네요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와 있죠 자 오히려 이제 S&P500이 0.4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0.11% 하락입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반대로 그다음에 나스닥이 1% 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뭐 대득격 바운스가 되든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반등이 되든가 하여간 오늘은 저것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의 맨 앞에는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한 3%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3%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애플도 1% MS 1% 구글도 1% 때 페이스북 1% 때 거의 뭐 어제 빠진 거에 한 반 정도까지는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우리 엑스모빌은 한 2%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시장은 계속 돌고 도는 거라서 오늘은 빠진 게 올라오고 올라왔던 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갖다 대면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종목이 여기 딱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어비엠이고 에어비엠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에어비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네요 그래도 그다음에 니콜라가 있는데 니콜라는 좀 얼마가 될지 니콜라는 4%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점점점점 사실상 최소치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때문이 아니고 밀턴의 어떤 그런 모호한 답변 때문에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개별기업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품락커는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드래프트킹즈는 스포츠 도박 기업입니다 토토 이렇게 해서 맞춘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익이 증가한 그런 기업이고요 앞으로 여기서 또 몇 배 올라갈 만한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요? 왜? 그 논리는 뭐예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한 그린들이 네 들어왔는데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이제 중도성이 강해져가지고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이다 한두 번 한다 네 그렇죠 한두 번 한 사람들은 계속 계속한다 점점 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하고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이유를 담아서 지금 올렸죠 올해 전체에 이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드래프트 킹즈 드래프트 킹즈 드래프트 킹즈 저는 뭐 안 합니다만 왜 안 하세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다 잃어요 하면 운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식은 사셔야죠 아 기업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래야 해치가 되죠 토토에서는 읽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저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ESG 관련해서는 정말 0점의 회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뭐 로또 솔직히 저는 그 생각입니다만 제약주들이 있죠 네 제약주 있죠 뭐 술 뭐 로또 뭐 시스탁이라는 것 기억이 몇 가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런 거 안 하면 더 심한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든 어디다 풀겠나?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한으로 인해서 어떤 이왕이면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술 먹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저는 이제 우리 이 프로님 술로 드신 모습을 상상이 안 가요 그래요? 막 그렇게 하고 뭐 욕을 좀 보호스럽고 막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하여간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술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담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지만 담배를 막 알겠습니다 길에 보인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시네마크라고 하는 또 극장 체인점이 있는데 이건 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AMC 에터테인먼트처럼 극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빠지는 건데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극장도 좀 기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일스포스 닷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거나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슬랙에 대한 어떤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이 인수에 대한 차질이 또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였고요 세일스포스 닷컴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건 제가 또 처음 간만에 보는 건데 어쨌거나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제 슬랙 인수가 어긋나면 주가의 하락이 좀 꽤 클 거라서 여러분도 한번 이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AT&T 넘어가고요 비언드미트가 나왔는데 똑같이 아까 얘기한 건데요 지금 여기 나오죠 MC플랜트 그래서 맥플랜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이름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릴 걸로 보이지만 비언드미트가 제가 보기에는 맥도날드하고 좀 재유는 파트너십을 조금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면 금방 카피할 것 같아요 아 카피한다고요 카피 잘하죠 맥도날드가 일단은 맥도날드가 심지어는 머핀도 팔았거든요 네 안 팔리니까 좀 접었지만 계속 이상한 걸 계속 팝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햄버거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팔은 다음에 잘 되면 밀어붙이는 건데 이 맥플랜트가 많이 잘 된다고 하면 또 금방 카피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언드미트 빼고 네 그렇죠 이건 아마 염두에 두고 했겠지만 그런 우려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애시도 얘기했고요 도어데시 얘기했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아까 말씀드렸죠 니콜라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나오죠 트랩 일턴에 대한 또 모호한 답변 이런 것들에서 주가를 빠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기차 접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주주가 너무 괴롭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다음에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니콜라가 주력 제품이 뭐죠 수소전지차량이죠 수소차죠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도 만들고 네 두 가지 다 있죠 지금 이제 이게 한 5, 6개월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뭔가 해야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동력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세 번째는 이제 이분이 두 명의 어떤 여직원을 이렇게 성청했던 이 분이 다 걸려있어서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또 자기 주식을 팔아서 별장은 또 한 두 분이 샀거든요 그건 좀 이렇게 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혹시 그루폰 아십니까? 그루폰? 그루폰 그루폰 예전에 소셜 소셜 쇼핑? 네 그렇죠 그걸 정확히 소셜 뭐라고 했죠? 예전에 예전에는 그게 쿠팡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루폰 소셜 쇼핑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루폰 그다음에 또 뭐죠? 쿠팡도 있었고 쿠팡하고 또 티켓 몬스터 티켓 몬스터 이렇게 다 묶어서 옛날에 소셜 모든 게 다 파는 거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팔면서 손님 모으고 굳이 과거에 그루폰이 그루폰이 주가 너무 안 좋아서 최근에 병합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실제 잘 나왔네요 그래서 13%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루폰 보여주신 분들은 해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종목도 소개시켜 주시면서 실적들 보면 아마 제 추측에는 장보공장님은 실적은 좀 안 나오는데 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의 전망은 좋아서 주가는 이미 많은 실적을 반영해서 높은 그런 기업은 네 맞습니다 그건 스타일입니까 사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안 사 뭐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항상 그 실적을 바라보고 사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사기가 항상 위험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20년 10년 투자한다고 그러면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걸 반복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걸 반복해도 승률이 한 60% 이상 될까 말까 하거든요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악재가 터지니까 좋은 것만 사도 좋은 것만 사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관심이 글로 돌아가야겠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 폭탄을 던져주고 나와야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주식 투자가 사는 거야 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오늘 딱 보고 만약에 애플에 대한 전망치 좋다 그러면 오늘 사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실적이 좋으니까 뭐 오늘 언제 주가 얼마가 되든 간에 사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한 분기는 무조건 보유하겠죠 실적이 이미 좋은 거니까 네 그럼 최소 3개월에 대한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한 번 잘 안 보거든요 시세에 이제 적응이 되면 저 주변에 제 가족분이나 지인분들은 안 봐요 시세 저한테 우리 물어보거나 묻어놓고 한 번도 팔지도 않고 종목도 다 그런 종목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타이밍을 볼 때가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주식을 고점에서 매도한다면 좀 현금 확보해라 언제 어떻게 팔아야 잘 파는 건지 얼마나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고점에서 네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거지 실천 못하거든요 못해요 실천은 그건 못하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한 1, 2% 심심해 갖고 아까 얘기했던 뭐 버진 갤럭틱이 됐든 한번 꿈과 희망을 믿고 사보는 거지 여기에 온팡 들어간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주식은 좋은 것 같으면 실적을 확인하고 사고 그렇습니다 파는 건 돈 필요할 때 팔고 그렇죠 지금 한 번도 매도 신호 준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실적을 반영해버려서 지금 실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면 그냥 그런 거는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엑스몰 같은 기업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코너가 잡히기 시작하면 안 봤던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금융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금융주는 어차피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걸 안 가져가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치가 뭐가 있어요 그냥 물리상태로 버티는 건데 험한다는 거 짜증만 안 올 뿐이죠 근데 만약에 엑스몰이 들어와서 한 30% 그들이 해준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금융도 막 세어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온팡 테크 쪽부터 테슬라부터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또 10% 이상 배당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또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선을 긋으면 5분분 걷다가 10분분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법을 쓰는 거죠 뭐 새록주 점포 밑에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해보셨던 분 같아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지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 점점 조금 시간이 많이 벌 뿐이지만 반복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화투를 치면 개평 뜨는 분이 주머니에 이만큼 돼 있잖아요 그 돈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증권사만 배불리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매매를 덜 하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경을 덜 쓰면서 좀 신경을 덜 쓰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투자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대략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연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나오겠죠 연 20%? 충분히 나오죠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신 순간부터 주식이 또 어려워지고 짜증이 나고 또 재산 일부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많은 주변 분들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제가 왜 항상 얼굴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주식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우리 그냥 와이프 같다가 NBA가 사라고 사놓고 그냥 있는 거니까 시세도 안 보고 저는 뭐 투자도 아직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간 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쨌거나 증권사 나오면서 투자는 제가 진짜 2008년에 정말 많은 거 봤거든요 진짜 못 볼 거 많이 봤기 때문에 2008년에는 뭐 하셨어요? 그때 증권사에 있었죠 아 증권사에서? 저도 신비인에 있다가 나왔지만 하여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선택하실 분들은 뭐 하러 주식을 할까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떤 부수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빠진 분이 계셔서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죠 제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 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끔씩 장 부장님이 얼굴이 안 좋으신 때는 왜 안 좋으신 겁니까?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이거 다 부은 거거든요 사실은 밤에는 다른 걱정 있으셨어요? 돈을 왜 개인 인터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할까 인플레이션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속 팔잖아요 근데 실제 주식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솔직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간단한 거잖아요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기업에 그냥 그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톤을 보거든요 그럼 저를 욕하시면 돼요 애플 샀더니 주가가 빠졌다 장호수 때문에 샀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저를 욕하시면 저는 그냥 오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돈은 어차피가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정말 핫한 종목에 들어가지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럴 바에는 저를 욕하고 좋은 수사하는 게 백번 낫다는 거죠 반복해도 실제 힘든데 그렇지 않은 걸 반복한다 보면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지금 이제 점점점 그런 기법이 다 알려지게 되고 정말 정보가 다 너무나 많잖아요 정보가 다 알려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만의 어떤 기법을 써갖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공법으로 가서 좋은 정보 사는 걸로 가는 게 백번 첨부 낫다는 거죠 좋은 정보가 뭐냐 좋은 정보가 뭐냐면 제가 강의 넣어놨지만 매출 보십시오 매출 증가하는 기업들 EPS 보조 증가하는 기업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죠 그 외에는 답이 없죠 그러면 좋은 회사도 또 기울기도 하잖아요 기울기도 하죠 그 신호는 역시 실적이 생각보다 자꾸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면 그거는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내 종목이 기운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전체 EPS를 보여드리고 EPS 곱하기 멀티플 하면 딱 지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다 내려가는 하향 추세 있다고 그러면 다 내려가겠죠 네 내 기업도 내 기업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른 회사들도 내려가면 네 그럴 때는 용인해야죠 근데 그대로 올라가는 기업도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고 따봉이죠 그런 정보들은 근데 그럴 때 내 종목이 내려간다는 건 용인하시고 근데 다 좋아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죽을 수가 있다든지 매출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강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두 가지 보시면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이 뭘 더 보겠습니까 운영 운영 판대 매니저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제가 괜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프로님이 조금 이제 금요일 날은 의도하시면서 늦게까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렇게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장우석 본부장님 오랫동안 주식 투자해오신 노하우를 노하우나 이런 지혜를 좀 솔직히 빨리 배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죽 마음이 급하면 저희가 장 부장님한테 강의를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강의 찍어주세요 강의 찍고 만들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좀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장 부장님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최용성 매니저님도 그렇고 시장 얘기 말고 개인적인 그렇다고 어렸을 적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건 또 시황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조금씩 시간 들 때마다 살짝살짝 여쭤봐야지 참 그 월요일날은 네 제가 안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날은 장소금 문제에만 나오시면 저희도 글로벌라이브 안 하죠 원래 이제 그게 미국 날치에 맞춰야 되는다고 본의 아니게 좀 월요일날은 장은 열리는데 저희는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글로벌라이브는 3월 1일은 쉬겠습니다 제가 쉬자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사드리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세 번 쉬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요일날 저희 아침에 정프로 김프로님 두 분 이렇게 또 만나보시죠 아마 어떤 인연이 돼서 저희랑 여러분이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꽤 오래 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미래를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방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자칫하면 수십 년 저희와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자고요 장범 부장님이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와서 이제 장범 부장님 나이 많이 드셨네요 그런 날도 있을까요 네 그런 날이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면 되게 그러게요 네 자 주말이라 별 얘기를 다 했던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범 부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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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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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